네, 오늘 아침 증권사에서 살펴보고 있는 공략주를 들어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공략주 전해주십시오. 네이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는 이제 전일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컨설턴트를 속복 상의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네이버의 어떤 주가를 발목을 잡았었던 영업이익률에 대한 둔화된 우려감을 해소시키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0.2%를 달성하면서 1분기 대비 1% 가까이 증가하는 그런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에는 꾸준하게 광고 쪽 광고 부분 사업 성장의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나타났지만 전 사업부의 고성장이 나타나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영업이익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해소가 됐고 그리고 다른 신사업부가 고성장이 되면서 어떤 성장돈률에 대한 확신도 숫자로 나타났기 때문에 당분간 어떤 네이버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은 해소가 되면서 조금 주가가 리레이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는 소리 듣겠습니까? 최고가 부분인데요. 그리고 카카오도 많이 올라서 이제 좀 떨어질 밖에 안 남았다.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왔으니까 재료 노출이다. 가격 부담이 많다라는 걱정들도 사실 많은 주식들이잖아요. 우선 카카오를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회사들의 상상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상황에서 그동안 이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자회사들 상상에 따른 차익 시련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고점에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코스피시스가 3250포인트임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됐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이버 오늘 관심권에 편입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